타스크 매장에서 만나보는 오픈앤즈의 설맞이 선물제안 얼마 남지 않은 설, 어떤 선물을 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오픈앤즈가 소비가 기부가 되는 특별한 선물을 제안을 드립니다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 특별한 소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타스크 오피치나 매장에서 페이트론 서클에서 제작된 고급 크래프츠 향합과 다기세트 휴대용 핸드솥을 설맞이 프로모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향합에는 여행의 기록을 향으로 표현하는 페일 블루닷의 에센셜 오일이 함께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다기세트는 프리미엄 블렌딩 기법으로 담은 달차의 티백 세트가 포함되어 그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청년 스타트업이 만나 의미를 더한 페이트론 서클의 크래프츠를 설맞이 할인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에 개인 위생을 지키고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휴대용 핸드솥 하이지니 클로우는 나만의 비누로 언제 어디서든 오염된 손에서 우리 소중한 지인들을 지켜줄 행동 면역 습관을 선물합니다 이번 한해도 오픈엔진은 페이트론 서클로 다양한 아티스트와 선한 문화가 확산되도록 크래프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으로 진행되는 공익 상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속가능한 선물로 기부가 되는 소비 문화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베트남 신규 모급은 활발하게 진행 중 베트남에 전달된 워터킷이 활발하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오치맨 남서쪽에 위치한 빈증 지역에서는 오염된 식수를 건강한 물로 정수해주는 오픈엔진의 워터킷이 현재 필드매니저들의 도움으로 각 가정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빈증 일부 지역의 지하수는 지질학적 특성과 열악한 위생상태의 영향으로 1급 발암물질인 비소로 오염되어 있어 식수로 이용이 힘들기에 주민들 대부분이 식수를 구매하여 마시고 있으며 구매한 식수 또한 그 안정성을 100% 신뢰할 수 없어 늘 불안한 마음으로 마셔야만 했습니다 워터킷이 각 가정에 설치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맘놓고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과 함께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항상 오픈엔진와 함께 나눔의 손을 활짝 펼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베트남에 워터킷이 원활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일 필리핀 칼라이스 마을에 위치한 오픈엔진 농장에서 오픈엔진의 필리핀 비영리법인인 필리코 오픈엔진 체리티의 첫 이사회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프레지던트 에이리엘을 포함하여 세크리터리 피스카시오, 에밀리, 트레저, 엔리코, 첸이, 코말레즈 부부까지 모든 이사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이사진들은 한국 본부사무국과 화상회의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운다는 오픈엔진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어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망고나무와 유기농 농업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자립을 향한 오픈엔진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필코 오픈엔진 체리티를 통해 필리핀 현지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오픈엔진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 소비가 기부가 되는 쉐어 워터 캔디로 마음을 전하세요 비 오픈엔진